그것은 훌륭한 사랑이었습니다. 저도 눈은 좋아해요. 봄에 눈이 내려야겠네요. 눈이 내려야되지 못한 4월의 위기처럼 윤경호 씨하고 강수진 씨는 어떤 관계래요? 남편분이 출장 중이었던 게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제 아내는 휴가 중이었습니다. 내 동생이 살려야 돼. 그것은 놓고 사례던 사람들에게 운명을 그루어집니다. 예언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복수하려고요. 아내는 휴가 중이었습니다. 그 때 두 사람은 똑같은 운명을 그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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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아버지